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시죠. 이 사람들이 딱 한 번만 더 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러 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번만 더 여러분들 선거를 도둑질하면 그러면 대한민국을 접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익이 걸려있는 그런 게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입장에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게임입니다. 목숨을 걸고 2024년 총선에 부정선거를 자행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이게 대한민국을 그냥 공짜로 먹어서 삼킬 수가 있는 더블당의 586 운동권들이 그냥 대한민국을 공짜로 그냥 먹어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 뭔가 이런들 억다리 저런들 억다리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 먹고 살 수 있는 그 절요의 기회이자 어마어마한 기회가 2023년도 4월 10일 총선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유관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를 도입하겠다. 모두가 다 뭡니까? 위선이고 자신들의 궁지를 벗어나기 위한 연막전술에 불과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조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꿈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남조선을 정복하는 것이 그들의 꿈이고 남조선을 정복해가지고 북조선 비슷하게 중국 공상당 비슷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젊은 날부터 가졌던 그들의 꿈이자 그들의 좌표이자 그들의 존재의 이유니까 딱 한 번만 더 하면 다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 그 포기하겠습니까? 절대 포기 안 하죠. 일생일대의 기회가 왔는데 어떻게 포기합니까? 2024년 총선은 대한민국을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삼키려고 하는 세력들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이자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기회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판결이 뭡니까? 넉넉할 정도로 지나치다고 여러분들 이야기할 정도로 2024년 총선 4월 11일 총선은 어마어마하게 조작을 할 걸로 봅니다. 다시는 윤석열에게 여러분 정권을 물려주는 것과 같은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을 것이고 그 오류를 범하지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신병기를 이번에 시운전에서 보기 좋게 성공시켰지 않습니까? 기존에 상대방의 사전투표 득표 수를 도독질하는 훔쳐가지고 그것을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는 일종의 조작가 방식을 그냥 버리고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사전투표일을 뻥튀기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 자수를 넉넉하게 여러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더블당 후보와 함께 쑤셔 넣어주는 그런 사전투표 부풀리기 방식 통합선거인 위변조 방식을 이번에 도입한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2024년 총선에 써가지고 보기 좋게 성공시키겠죠. 합바지들이 다 있으니까 윤석열 정부의 합바지들하고 국민의힘의 합바지들이 덕실덕실하니까 합바지들이 찍소리 못하는 걸 이번에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재비하게 조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조작하고 그냥 땅땅땅 민주당 뭡니까? 그러니까 235석 이렇게 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무슨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공명호가 악각하고 여러분 제야 전문가 뭐라고 해봐야 쓸데없는 건 다 게임 끝난 것이고 그다음 윤석열이 탄핵시키겠죠. 그렇게 끄집어내리고 그다음엔 뭡니까? 선거 다시 해가지고 저거가 옥립하는 사람 2020단 대선까지 참고 있겠습니까? 다리가 근질근질해가지고 못 참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지 않습니까? 500장 분류하는데 5번 이상 멈춘 내년 총선에 사용할 전자투표기 22대 국회의원 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 500장 투표지 분류기를 분류하는데 5번 이상 작동이 멈추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작을 해야 되니까 투표지 분류기를 끝까지 쓰려고 하는 겁니다. 날밤을 좀 세면 어떻습니까? 선거라는 것이 축제가 될 수도 있는데 자원봉사자 일을 모집해가지고 수개표하면 될 거를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주현 변호사가 문제 있는 전자개표기를 고수한 이유가 도대체 뭔가? 폐기하면 간단한데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조작을 해야 되니까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는 어찌 할 거냐? 300만 표 작정하고 만들어내면 주요 경합지 당락을 다 바꿀 수 있다. 사전투표율은 거수호 투표, 관내 사전투표, 관외사전투표, 우편투표가 다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듬 말씀드리지만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통합선거인명부 위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를 7.5% 여러분들 부풀리게 되면 329만 표를 여러분들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5%를 부풀리게 되면 220만 표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수셔 넣게 되면 어떻게 여러분들 총선을 압승 안 하겠냐?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문화일보가 선거개표 때 수개표 도입하고 다른 의혹 여지도 없어야 된다. 다른 의혹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통합선거인명부라는 부분들이 실물로 된 당일투표처럼 실물로 된 사전투표 선거인명부를 비치한 상태에서 선거를 치료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선거는 조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재처럼 선관위 직원들만 볼 수 있는 사전투표 선거인명부를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인명부의 투표자 수를 조작하는데 무슨 수로 이길 겁니까? 그걸 집중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문화일보도 이 사설 쓰신 분이 그냥 수검표 도입하고 다른 의혹 여지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사전투표도 선거인명부 비치하고 해야 된다. 당일투표처럼. 여기 사람들은 이 기사를 보고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고 다 알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 금지 당일투표 현장 수개표를 해야 그나마 안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문제를 해결 안 하는 것은 자기 총선도 사전투표 제도를 악용해서 부정선거를 하겠다는 의도로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예찬이 이를 믿고 기고만장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부정선거는 발본세근 합시다. 사전투표 폐지하 수개표 합시다. 사전투표 폐지하고 전자개표의 투표지 분류기 금지해라. 당일투명박스 그 자리에 적지수개 빼라. 이런 목소리가 그나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은 평범한 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악이지 않습니까? 이 인간들은 모든 선거를 다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보셨겠지만 강서구의 역대 선거 2017년 대선부터 2022년 지방선거까지 조작값 상대방 후보와 보던 사전투표 득표소에서 얼마를 훔쳤는지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2022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2023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차익각 그래프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도덕질을 한 겁니다. 이 그래프를 여러분 제공하신 제이아 케이님이 시간대별로 여러분 개표가 되는 상황을 공개했지 않습니까? 초반부는 여러분들 사전투표가 공개가 됐기 때문에 금표가 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조작해가 여러분 더블당이 압도진 스코어를 이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는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같이 여러분 공개가 되고 그다음에 당일투표 여러분들 공개가 되니까 양당의 여러분들 득표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조작을 한 거지 않습니까? 5개월이면 딱 대한민국을 완전히 삼킬 수 있는데 딱 한 번만 더 조작하면 평생의 꿈을 이룰 수 있는데 포기한다고 사전투표를 포기해 조작을 포기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200석 이상을 확보하는 것은 그 동네 사람들의 지상과제이자 존재 이유인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이 너무나 절박한 거죠. 5개월이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열변을 토해가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별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여러분들 jrk님이 제공하신 이런 앞으로 벌어질 상황에 대한 2024년 총선까지 상황에 대한 부분을 정리했지 않습니까? 다른 메시지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5개월이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먹을 수 있는데 절대로 그 사람들을 200석 포기 안 합니다. 선거부정은 계속될 것이고 200석 이상을 확보하는 선거부정은 선거관리위원회와 부정선거 조작자의 지상과제이자 지령입니다. 존재 이유인 겁니다. 거의 대한민국을 다 먹은 겁니다. 뱀 아가리를 하면 3분의 2 정도가 다 들어간 겁니다. 이제 완전히 들어가는 것이 뭔가 아니까 2023 총선입니다. 제가 2023 총선까지 열심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방향을 좀 선회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유튜브를 접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또 하면 다른 주제로 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게 끝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때 가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겁니다. 5개월이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먹을 수 있는데 어느 놈이 안 하겠냐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들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조작이 7.5%가 일어나게 되면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329만 표를 확보할 수 있고 그것을 전국의 지역구에 뿌리게 되면 더불당이 지역구만 여러분들 194석 20석의 비례대표 정당투표를 포함하게 되면 214석을 확보하는 거예요. 사전투표를 5% 부풀리게 하면 220만 표를 확보할 수 있고 더불당이 183석의 지역구만을 확보할 수 있고 여기다가 비례대표 20석을 더하게 되면 203석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전투표 부풀리기를 못 막으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부풀리기의 핵심은 통합선거인 명부를 위조 변조해 가지고 사전투표위를 부풀리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못 막으면 그러면 대한민국 그걸로는 뭡니까 그냥 더불당 연구집권체제에 들어가는 겁니다. 발등의 뿔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 알겠죠. 그때 왜 공박수사 그 많은 시간을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부러지졌는지를 알겠죠. 윤 대통령은 이 문제 안 다룰 겁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모양이에요. 사연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완전히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양반은 안 다룰 겁니다. 그 양반 얼굴 보세요 다루게 생겼는지. 그 양반 안 다룹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